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수험생분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추위는 없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8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밤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7도, 포함과 경주, 울진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2미터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다음 주 화요일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의 한우 2,600마리를 동시에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환경청은 이 부지가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지역이라며 개발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스마트 한우 축산단지 부지입니다 19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7개 크기로 소 2,600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비 62억억 원, 군비 22억 원, 민간 118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최근 이 부지에 대해 축산단지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수달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할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지역이고 부지 주변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과 한 2, 3m 거리 우리 밭이 끝과 좁혔죠 집하고는 100m도 안 되죠 부지 반경 200여 미터 안에 살고 있는 주민만 22가구 주민들은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설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측은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대체부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우리가 축사 안에서 오물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건축을 하거든요 울진구는 민간 주도 공모사업이라 허가 당시 주민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었지만 대구환경청의 의견을 참고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통합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축산단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오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경북도 73개 시험장 2만 280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북도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2% 늘었는데 졸업생이 9.8%, 재학생은 1.1% 증가했습니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는 시험장 내 설치된 별도 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는 지구별로 설치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능일인 오늘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를 벌입니다 시험장 인근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진입로와 출입로를 확보하고 소음 유발 차량을 원거리로 우회 유도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은 교통지서를 준수하고 수험생을 위해 경적을 울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경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난 유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유치원에서도 관련된 유아 1명이 확진되면서 원생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난 유아가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27명에 대해 전수검사와 함께 전원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검사 결과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닌 원생 1명과 부모 50대 어린이집 직원이 확진됐고 다른 대형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확진자의 가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확진자 가족이 다닌 대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생과 직원 등 22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20여 명이 되는데 오늘 지금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경주에서는 지난주 하루 확진자 수가 두세 명 선에 그치며 코로나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주말부터 병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어제 포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확진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일행 3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제 확진자가 발생한 중학교 2곳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해병대 입소자 1명도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1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확진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73명과 법인 150곳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텍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포항의 39살 김 모 씨가 지방소득세 49억 3,500만 원을 체납해 경북 지방세 체납액 최고를 기록했고 법인 중에서는 소득세 3억 4천만 원을 체납한 구미의 한 업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천만 원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로는 3천만 원 미만이 63.4%로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체납 사유로는 부도나 폐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22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여서 역대급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선관위 회의실이 꽉 들어찼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예정자는 모두 22명 민주당에서는 최창희 중남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후보까지 모두 2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19명 대구 중남구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배영식 전 의원 민선 456기 중구청장을 지낸 윤순영 전 중구청장과 임병헌 전 남구청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한 도건우 이인선 전 청장과 임형길 홍준표 의원 보좌관이 출마 의사를 굳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와 6대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송세달 전 시의원 그리고 김환열 전 대구 MBC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10명이 적극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박영석 전 대구 MBC 사장 이두아 변호사, 장원용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장 등 4명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구성된 뒤 대선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명희 국회의원이 꾸준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강효상 전 국회의원, 홍준현 중구의회 부의장과 선거법이 개정되면 출마한다던 강사빈 청년나우 대표도 공천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모두 22명입니다 21대 국선에서 달설지역구에 1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할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중남구 보궐선거에서도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업무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남구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진 중남구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연속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부터는 낙하산 대신 경선을 통한 후보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가 중앙상가 실계천거리에 개설한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면서 올해는 이번 주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야시장은 2019년 7월 첫 개설을 했을 때만 해도 판매대 40곳으로 출발했으나 해마다 줄어들더니 최근엔 8곳만 남은 상황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매뉴얼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급식 관련 기구 배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 1일 위생 점검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살인 유치원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학교 급식 위생관리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급식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합 신공항이 들어서면 경북의 산업지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역마다 신공항과 연계한 산업으로 재편될 예정인데요 경북의 신공항 경제권을 이루는 발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현대 공항은 여객 화물 운송에서 파서나 산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공항 경제권의 거점으로 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독일 베를린 공항, 일본 센다이 공항 등은 거대한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역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발전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투자 유치, 여객, 관광 산업으로 확장은 물론 23개 시군별로 공항과 연계한 핵심 사업 발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은 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위, 공항 직접 영향권인 구미와 칠곡, 간접 영향권인 문경, 상주, 예천 등 9곳, 나머지 포항과 경주 등 확대 영향권 10곳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5km, 10km, 20km, 넓게는 50km까지 기능별로 해서 그 점 혁신 기능들이 다르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지역 발전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그리고 공항과 항만 2포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그래핀을 제조하는 그래핀 스퀘어와 MOU를 체결하고 생산 공장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그래핀 생산 공장 구축과 차세대 제품 생산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래핀 스퀘어와 글로텍은 2025년까지 포항 블루밸리 등에 500억 원을 투자해 5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10월 수출액이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39억 5천만 달러로 이전까지 최고 실적이었던 9월 수출액 38억 3천만 달러보다 1억 2천만 달러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9% 증가했습니다 경북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배우 박신양이 2022학년도 안동대학교 일반 대학원 1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박신양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석사 과정에 지원한 수험표를 공개했습니다 박신양은 지난 2017년 제주에서 열린 한중 화가들과의 단체전에 그림을 출품할 만큼 미술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동대학교는 다음 달 16일 합격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82회 순국선연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연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고 국가보원 발전에 힘쓴 유공자 등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순국선연의 날은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 11월 17일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한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날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수험생분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입시 추위는 없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8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밤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7도, 포함과 경주, 울진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2미터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다음 주 화요일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